청강머라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신규 코너 마침 산책 시작합니다. 금방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14분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양혜석입니다. 신규 코너라는 소개가 무색하게 이미 벌써 버젓이 자리를 잡아버린 코너 물론 주변 사람들만의 반응이긴 하지만 마침 산책의 반응이 댓글 보면 주변인이 아니신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왠지 댓글을 보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 같아요. 하도 우리끼리의 오붓한 느낌? 제 첫째 동생과 둘째 동생과 셋째 동생과 넷째 동생과 사촌동생과 기타 등등입니다. 그런 느낌이죠. 덜 마. 근데 정말로 체감되는 반응은 좋아요. 네. 홍쌤 이쯤 되면 저희 같이 팟캐스트 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넘었죠? 2년 돼가는 것 같아요. 벌써요? 1년 6개월은 지났어요. 이쯤 되면 녹음할 때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는 재밌는데 녹음이 끝나고 나면 우리만 재밌었던 것 같다. 방송은 잘 안 나오겠다. 이런 경우가 있고 방송할 때 힘들지만 내용은 괜찮네. 그리고 이제 3번. 3번이 또 베스트죠. 너무 신나. 근데 방송도 잘 나올 게 확실해. 그런 느낌 오지 않아요? 저는 3번밖에 없어요. 진정한 프로 방송입니다. 내가 재밌어. 그럼 잘 될 거야. 이러고 끝이지. 그래요? 네. 그냥 그 나머지 느낌 중에서 그 느낌이 있어요. 오늘 좀 힘들었어. 근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몇 번의 녹음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적인 느낌이. 하지만 아무튼 저에게 3번이 마침 산책이었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모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근황 좀 나누고 시작하죠. 저는 마침 산책, 마침 읽을 책, 아직 읽지 않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작법서계가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너무 불황이었어요. 읽으면서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작법서가 한동안 없었다가 이름만으로 저를 설레게 만드는 작가 로버트 매키 선생님의 이쯤 되면 다들 청취자분들은 익숙하시겠죠? 그렇죠. 제가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로버트 매키 선생님의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2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2권이라고 나온 거지. 원제는 그냥 심플해요. 1권의 제목이 아주 심플하게 스토리였던 것처럼 2권의 제목은 다이알로그. 그냥 대사. 아니 대화. 끝이에요. 완전 멋있지 않아요 진짜? 간지죠. 이제 한마디로. 이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지. 이번에 신작 만화가 됐는데 제목이 만화야. 이런 거죠. 멋지다. 이렇게 소울리스 할 수가. 진짜 짱이지 않아요? 홍수쌤 진짜. 저 아직 읽진 않았습니다만. 첫 권에 이어서 역시 하드커버. 양장본의 성서 같은 풍모를 풍기는 걸 봐서는 이번에도 역시 쉽지 않겠다. 뒷면에 그게 있네요. 뭐가요? 최고의 대사가 나온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 띠지에 뭐가 쓰여 있었냐면요. 반지의 제왕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로보트 맥키를 따라서 편집한 것뿐이다. 라는 피터 잭슨 감독의. 대박. 그렇게까지. 짱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는 좀 너무 상찬인데. 라는 느낌이 들지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원작자인 톨킨은 어떻게 돼요? 톨킨은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피터 잭슨은 영화 감독일 뿐이고. 네가 안 썼잖아. 아 그렇구나. 그렇네. 아무튼 그런 말을 듣기에 충분한 분이시다. 로보트 맥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나중에 근황으로 서평을 좀 할게요. 좋네요. 저의 근황은 또 뭐가 있지? 1화 원고가 진행 중이고요. 원고 들어가셨군요. 콘티 짜셨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1화가 좀 약이 많아서. 어쩔 수 없죠 1화는. 1화가 좀 많아서. 주호민 작가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재미있는데 너무 길어. 그래서 그냥 길게 가려고요. 왠지 이종공 교수님 답지 않아요? 뭐가요? 길다 뭐 이런 거. 안 그래요. 제가 첫 화와 끝 화 를 빼면 나름 원칙이 한 화에 60컷에서 80컷 사이에 항상 그린 끝낸다. 절대로 80컷을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외진가라면 60컷으로 끝내자가 저의 철칙이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첫 화 마지막 화만큼은 마음껏 쓰자. 그럼요. 마음껏 쓰자. 두 화 분량 쓰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화 분량. 그렇죠. 60컷 평균이면 120컷 낫거든요. 그러니까요. 120컷 두 화죠. 아무튼 저는 글을 열심히 작업 중이고요. 두 분의 근황을 좀 들려주세요. 저는 저번에 서점에 저도 한번 들렸는데 저는 고독한 미식가의 원작자의 식욕 자극 에세이인 먹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어 라는 책을 잠시 보고 왔어요. 마침 본 책. 마침 본 책. 그분이 그분이죠. 고독한 미식가 드라마 끝에. 네. 끝에 나오시는 분. 원작자 안경 쓰고. 항상 이렇게 음식점에 가셔서 음식 드시는 장면이 나오시는 분. 그 책의 내용은 어때요? 내용이 그냥 고독한 미식가의 나레이션 같아요. 뭐지? 그래서 뭐 자자 고기가 나왔다. 먼저 우설 소금구이를 시작하는 게 좋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읽다 보면. 고로상이네? 묘하게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그 말투 같은 게 막 느껴지면서 너무 너무 그 만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를 보는 것도 아닌데 묘하게 빠져드는 느낌 있잖아요. 번역자가 같은 분인가? 그러게. 기술이 아주 좋으신데요. 번역자요? 네. 누구예요? 최윤영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번역자까지는 어떤 분이신지 파악을 못했어요. 왜냐면 사실 언어의 장벽이 있을 경우에 이 작가의 A작품과 B작품이 그렇게 오버랩되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오버랩되요. 굉장히 잘 살리셨다는 얘기죠. 특히나 에세이라면 작가가 전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작가 본인의 캐릭터가 담겨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온다는 뜻이잖아요. 어렵죠. 배경음악으로. 고로. 이거 막 들릴 것 같고. 들릴 것 같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맥락을 다 알 것 같고.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음식에 대한 묘사도 그냥 고독한 미시카처럼 되게 뭐랄까 사실적이진 않은데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삽화들이 들어가 있어요. 삽화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어디 보자.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보인다. 그래서 그냥 심심할 때 아니면 정말 정말 피곤할 때 그냥 이렇게 쥐게 되면 세상 모르게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그냥 한 번 탁 찌고 나가도 될 만한 그런 식의 내용이 있는 책. 그런 책 좋아합니다. 저 좋아하거든요. 그런 책 제가 또 한 권 아는 게 있죠. 어떤 책입니까?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라고. 아 네. 화장실에도 제일 좋은 책. 그 책 정말 좋죠. 마침 반 책. 너무 마침 반. 제목을 들어보니 궁금해집니다. 두 분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을 꼽자면. 먹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어 라는 제목이었잖아요. 방금코 에세이가. 두 분은. 저는 혼자만 있는 즐거움. 아고 정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공간에서 나 혼자만. 너무 좋죠. 그렇죠. 너무 좋긴 한데. 최고죠. 최고.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고 하기엔 뭔가 좀 아까운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아깝냐면 왜 아깝냐면 왜 아깝냐면 왜 아깝냐면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 아깝냐면 가끔 헷갈려요. 혼자 있는 즐거움이 함께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좋은 건지 그 자체가 좋은 건지 헷갈리는 순간이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스쿨 회의를 하고 부대끼고 힘들고 무슨 행사를 하고 딱 연구실에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게 고통이 사라져서 좋다. 인지. 이게 지금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와서 즐거우신 건지 아니면 이게 플러스의 감정인지 헷갈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남겨야 되는 즐거움으로 꼽기에 좀 아깝다 이 생각이 든 거죠. 이거는 약간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즐거운 파티에서 돌아온 후에도 혼자 있는 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결이 다른 즐거움. 저는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아시죠 양혜석 선생님.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집에 있을,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이 힘의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일터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모두가 없이 집이라는 공간에 나 혼자 있을 때 너무 좋아요 정말. 아 나 근데 그것도 알겠다. 너무 좋아요. 회복인 거죠. 그거는 내 영토의 회복. 맞아요. 명절 직후를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 공간 갑니다. 저는 혼자 없어, 누구랑 같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면 이야기를 감상하는 즐거움은 포기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면 어떤 형태의 공간에 그 이야기를 즐기는 게임을 하건 소설을 보건 뭐든 간에 그렇구나. 저는 멍때리는 시간. 네. 두 분 다 혼자 있는 시간. 아닌 것 같아요. 양혜석 선생님은 뭔가 이중곤 선생님처럼 이야기를 보는 시간 즐기지 않으세요? 가만히 못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약간 활자중독이고 그렇죠. 가만 보면 저도 아까 만약에 저한테 바로 물어보셨으면 저는 들어 누워서 귤박스를 옆에 놓고 만화책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귤은 꼭 있어요. 너무 공감 간다. 네. 근데 만화책이 막 귤 묻어요. 맞아. 그치. 나 이사가는, 이사가 좀 이리 이사가는데 네. 가시죠. 가장 설레는 아이템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래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갖는 거. 네. 가질지도 모르는 거. 두둥. 근데 진짜 20년 가까이 갖고 싶었어. 뭐지? 근데 처음이야. 네. 바로 코타츠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코타츠.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 코타츠. 아 가질 수 있어요. 왠지 그 영화감독. 네. 영화감독 어떤 일본의 영화감독의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아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 코타츠. 아무튼 저희들의 근황은 양쌤이 근황은 안 들었구나. 네. 근황. 아텔리에 시리즈가 모바일로 나왔습니다. 저번에 그 노래를 부르셨던. 네네네. 또 예쁘게 편집해 주셔서. 아이고. 근데 제가 그 모바일 게임을 저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 시연을 해보셨는데. 게임 자체가 물론 좋아야. 이쁘고. 하지만 그 달뜬 양쌤이 더 재밌었어요. 그런 반응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 이분 나를 즐기고 있구나. 아니 물론. 아니죠. 한 풍경이죠. 그 게임과 양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즐겁지 않습니까? 아 네 뭐 복잡한 심경입니다만. 여하튼 아텔리에 시리즈가 모바일로 나왔어요. 한동안 그걸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덕후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아는 가장 지적인 덕후 중에 두 번째. 첫 번째 누구야? 본인이요. 본인. 김태관. 아니구나. 저요? 저는 지적이진 않지만 덕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인 덕후 느낌이라면 양쌤이 이렇게. 여기 되게 많아요. 지적인 덕후인데. 다들 그러시죠 사실. 홍영표 원장님도. 맞아요. 홍영표 원장님 멋지시죠. 맞아요. 나만 아니야. 무슨 소리죠? 박인하 교수님은 약간 지적이신데 덕후라기보다는 덕후이신데 지적이신데. 청취자분들은 누구죠? 애호가이신데 지적이신데. 약간 순서가 중요. 청취자분들은 아시겠군요. 그럼요. 만화 애호가 시리즈에 나오셨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번 거쳐가신 분들은 그렇게 막 말해도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렇죠. 자 우리 10분에 걸쳐서 세 사람의 근황을 얘기했는데요. 언제나 근황은 그렇습니다. 얘기 안 하면 서운한데 얘기하고 나면 허탈해요. 딱히 컨텐츠로서 영양가가 없다. 하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근황을 말해달라는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앞에다 이렇게 박아넣어 드릴게요. 저 그럼 하나만 더 꿀팁. 뭐야? 양꼬치가 먹고 싶을 때는 인터넷에서 생양꼬치 냉동된 걸 사서 구워 드시면 맛있습니다. 어디다 구워 먹어요?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니까요. 양꼬치집에서 구우니까 너무 똑같아요. 에어프라이어. 최고 최고. 최고죠. 양꼬치 양꼬치. 없으세요? 에어프라이어 망가졌는데. 진짜요? 망가진 지 되게 오래됐는데 안 고쳐요. 에어프라이어는 있어야죠. 진짜? 그 삼겹살. 목살. 그거 닦기 귀찮지 않아요? 근데 양꼬치는 나 지금 몰랐는데 맛있겠다. 큐브 모양으로 깍둑썰기 되어서 냉동된 호주산 양고기를 팔거든요. 그걸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호주산 양고기요? 네. 뭔가 묘한데? 왜요? 되게 맛있을 것 같잖아요. 호주에서 막 넓은 들판에서 뛰놀고 있는 애들을 잡아먹어? 호주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요. 오스트레일리아산. 제 머릿속에 양고기는 언제나 몽골 한복판에. 아 진기사칸이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호주 생각해보니까 딱히 양이 살지 말란 법은 없군요. 무슨 말씀? 양이 되게 무례한 말씀을. 양이 되게 많이 살 것 같은데. 맞네. 양이 호주지. 나 호주 하면 무조건 소였어. 머릿속에서. 죄송합니다. 아웃댄 스테이크의 풍경만. 저도 방금 제가 모 스테이크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플레임을 밝히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상업적인 이름을 밝히지 말아야 할 정도로 상업적인 방송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배고프네요. 자. 양쌤의 맛있는 근황. 나는 사 먹어야지 그냥. 제가 양꼬치 맛집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양꼬치 진짜 좋아하는데. 먹고 싶다. 맥주. 저희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칭따오랑. 해원리에 갇혀서 녹음하는 상황만 아니면. 오늘 녹음 끝나고 양꼬치 드시러 가시죠. 이러면 되는데. 내가 여기 근처에 양꼬치찜 하나 낼까요? 좋네요. 하나하나 이런 얘기. 괜찮네요. 여러분 세이브 더 켜트 할게요. 자 들어가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광고 하나 드리시고요. 마침 산책 시작할게요.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튼.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튼. 웹툰 웹소설은 저스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튼. 마침 산책.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상황을 힘입어서 세이브 더 켜트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더 켜트. 그 두 번째 책이죠. 모든 영화 시나리오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부제로 나온 그 책의 뒷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어디까지 했죠? 네. 세이브 더 켜트. 모든 영화 시나리오에 숨겨진 비밀. 원래 제목은 세이브 더 켜트. 고스트 더 더 뮤비. 첫 번째 거는 그냥 세이브 더 켜트이고. 두 번째 거는 세이브 더 켜트. 고스트 더 뮤비고. 세 번째 게 제가 저번에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워크북 형태라고 첫 번째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세 번째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팁 시리즈입니다. 팁 시리즈. 꿀팁 시리즈. 이러이러한 게 나타났다면 너는 이미 망틀이다. 이런 종류의. 망했다. 그런 종류의 팁들로 보아. 망했다고 알려지다니. 진짜 꿀팁이다. 꿀팁 되게 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프다. 속으로는. 이 사람 책 쓰기 귀찮았구만. 근데 그 아마존 평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뭔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세 번째 책의 제목은 세이브 더 켜트. 스트라이크 스터벡. 약간 추가 더가 빠집니다. 스트라이크 백이요? 네네네. 역습? 뭐라 그래야 되나. 추가 타격 같은 느낌일까요? 한 방 더 치는? 스트라이크 백은 그거 아니에요. 스타워즈. 네네. 제다이의. 제국의 역세. 제국의 역세. 그게 이제 엠파이어 스트라이크 백 아닌가요? 그런가 봅니다. 맞겠죠? 잘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틀렸으면 다음번에 정성하도록 하고요. 틀렸으면 틀린 거지 뭘. 제가 저번에 막 하고 집에 가다가 갑자기. 내가 왠지 포르말대히드를 포르말린이라고 말한 것 같아. 그러고 집에 가서 막 찾아봤는데. 포르말대히드라고 말하기는 했는데. 포르말린 자체가 포르말대히드의 35% 희성 용액이기 때문에 뭘로 말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AS가 아니군요. 아 예. 추가정보죠. 추가정보죠. 네. 여하튼 추가정보를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스트라이크 백에 대해서. 아니에요. 정정이에요. 네. 말씀을 또 드렸고요. 3권 나오겠죠? 나와야 될 텐데요. 평이 굉장히 좋아서 어쨌든 마음이 놓였어요. 누군가가 번역해 주시겠죠. 네. 그리고 이 시리즈가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save.cat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계속 리뉴얼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책 소설 쓰는 캣 시리즈가 또 나왔어요. 근데 단지 저자는 이제 블레이크 스나이더 선생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가셨죠. 네. 쓰셨는데. 그 책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만약에 더 알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했던 게 두 가지. 열 개의 장르 중에 집안의 괴물이랑 황금양털에 대한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황금양털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많은 작품들을 예시로 들었죠. 댓글 반응을 봤더니 작법서와 예시 이 두 가지의 쌍이 굉장히 반갑다. 대부분의 작법서는 와닿는 예시를 들기에 너무 옛날 것이거나 만화가 아니거나 인 경우가 많은데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요즘 영화 혹은 만화를 예시로 들어줘서 좋았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잊지 않고 따라갈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은 장르를 조금 더 다룰 건데요. 그 전에 저도 은근히 덧교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몇 가지 청취자분들이 말씀을 주신 게 있어서 조금 다루고 들어가려고요. 첫 번째 코멘트가 어떤 영화는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것 같다. 이 얘기는 저도 수업하면서 시청들에게 좀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버디러브 스토리이기도 한데 황금양털이기도 한데 뭘로 쓰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블레이크 스나이더 본인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경우에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1막이랑 3막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괄호를 칠 때 소괄호가 있고 중괄호가 있고 대괄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괄호랑 중괄호는 엇갈리게 쓰지 않는 거잖아요. 중괄호로 열었으면 그다음에 소괄호를 열고 소괄호를 닫고 중괄호가 닫혀야 되는 것처럼 장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집안의 괴물로 시작하는 오프닝 그리고 집안의 괴물로 닫히는 엔딩이 있다면 그 안에 주인공이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하건 아무리 추리를 펼쳐나가건 뭘 하던 그것에 대불류는 집안의 괴물이 아닌가. 즉 주인공의 변화에 따라서 장르를 판단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포함관계라는 뜻이시잖아요. 저는 공감이 가요. 플롯끼리 섞을 수 있나요? 붙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제가 정답은 모르지만 아주 많은 작품들을 분해해본 결과 저도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두 개의 플롯을 붙이거나 섞었을 때 그 두 가지 플롯이 대등해지면 망할 것 같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품에 안고 있으면 된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뭐 샌과치로나 지브리거 중에 되게 그런 게 많고요.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작은 또 하나의 장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전체 장르는 한 가지고 그 안에 뭔가가 들어간다. 이런 느낌인 거죠. 거의 다 근데 이런 식의 것들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로 가기에는. 네. 그래서 여기 블레이크 스나이더는 비스토리라고도 얘기하지 않나요? 네. 주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중과로 그리고 대과로 소과로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소과로가 다 닫히기 전에는 중과로가 닫히지 않잖아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제 큰 틀은 중과로 혹은 대과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안의 괴물에서 주인공이 쫓기 시작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도망쳐야 해라는 미션이 1막에서 던져졌다면 3막에서는 도망쳤어. 혹은 도망치지 못하고 죽었어. 로 끝나야지.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나오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산으로 갔어라고 하죠. 보통. 1, 3장을 보신다고 표현해 주셔서 되게 깔끔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설명을 많이 하실 때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들. 1장에서 집안의 괴물이 나왔다. 도망쳐. 2장에서 다른 장르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로맨스가 들어왔다고 칠게요. 거의 그렇죠. 그런데 로맨스로 그냥 3장까지 가서 끝나면 지금 1장에서 시작됐던 집안의 괴물이 안 끝나고 2장에서 시작했던 로맨스가 3장까지 밀고 와서 다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양 작가님의 말씀대로라면 3장에서 1장에서 시작했던 게 3장에서 안 닫혔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겉으로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두 개를 대등하게 붙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주로 드는 비유는 이거였어요. 탕을 끓일 때 풍미가 좋은 탕에 가끔 미리 볶아놓은 야채를 넣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건 역시 탕이야. 아름답군요. 탕 안에 들어간 건 볶음일 뿐이지. 볶음은 재료를 위해 썼을 뿐 그 요리 자체의 정체성은 탕이다. 난리 났다 여기. 그럼요. 무엇이 무엇을 품에 안 된다. 은유의 잔치. 저 주로 이제 요리를 비유를 하기 때문에. 암튼 좋습니다. 멋지다 다들. 그리고 또 하나 또 코멘트를 주신 게 어떤 거는 이 장르로 보기 좀 억지스럽다. 나는 그거 집안의 괴물 아닌 것 같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사실은 홍단지 교수님 계신데 약간 주름 잡는 느낌이 듭니다만 작가의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작가는 죽었고 사실은 독자가 살아. 저자의 죽음이라고 이제 롤랑바르트 다 얘기를 했죠. 굉장히 잘생기신. 여하튼 얘기를 하셨는데. 대학원쟁이들. 그래서 작가의 권한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결국은 어떤 장르로 볼 건지는. 창작자는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 어떤 장르를 만들어야지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나는 이거 집안의 괴물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닐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읽어내는 건 독자의 몫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변화를 읽어낼 수 없고 혹은 그거보다 훨씬 강한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 주인공에게 생겨난 중요한 변화는 얘가 살아남았다인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을 아무도 믿지 못하던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주변 사람을 믿게 되었잖아요. 이게 더 큰 변화 아닌가요? 그럼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억지다라고 느끼시면 그냥 억지인가 봅니다.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이야기가 훨씬 풍성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장르는 누가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딱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장르의 구분은 전제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정답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야기의 원리를 따라서 나홀로 집에 가. 집안의 괴물이에요.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집안의 괴물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왜 집안의 괴물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판단은 다 감상자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작가는 작가가 죽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요. 내 의도는 이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이제 작가 후기에다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A이지 B가 아니었습니다만 여러분 대부분 B라고 읽으시더군요. 사실은 A입니다. A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생기기는 하는데요. 있죠. 많죠. 간지 떨어지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매트릭스를 만들 때 워슈스키 자매께서 자매께서 저는 시뮬라시옹을 보고 모든 스태툴에게 이 책을 돌렸어요. 우리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더니 보드리아르, 그걸 쓰신 보드리아르가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시뮬라시옹은 그런 책 아니야. 잘못 읽었군. 이라고 얘기했죠.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해석했느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누군가의 통찰이 어떤 식으로 창작력을 돋구었느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모든 작가들이 다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또 독자들은 작가의 의도를 100% 다 이해하느냐 그건 아니니까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 학교에 나와 저희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문아름 교수님 책의 부제가 오독의 즐거움이거든요. 굉장히 완전 멋있다. 그렇죠. 오독의 즐거움. 오독의 즐거움. 나는 마음껏 오독하겠다. 그래서 쓰신 독서일기가 있어요. 재미있겠다 진짜. 한 끗 차로 오독의 즐거움. 좋은데요? 노린 건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이브 더 캣 어떻게 다음 이어서 갈 수 있을까요? 내용을? 그럼요. 어떻게 첨언과 어떤 서두는 다 정리가 됐을까요? 덧결러기를 조금 더 하자면 집안의 괴물에는 공포 스릴러 영화들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잘 보셨다고 생각했어요. 어떠신가요? 공포 스릴러 영화에서 집안의 괴물은 애용하는 아주 애용하는 장르라고 보입니다. 주로 튀기면 맛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튀김 하면 일단 주로 애용하는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 그렇죠. 신발은 웬만하면 튀기지 마시고 보통 생선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리 셰프가 특정 요리법을 정했을 때 애용하게 되는 많은 셰프들이 애용하게 되는 공통된 재료는 보통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의미에서 스릴러 공포라는 장르와 집안의 괴물이라는 플롯 원칙은 잘 맞는 것 같다. 네. 황금양톨은 대하 서사극과 어울리는 이런 느낌? 물론 저번에 예시로 들어주셨던 것처럼 단편에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보통 평범한 셰프는 하지 않는다. 그렇죠. 분식집 코스 요리 같은 느낌으로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황금양톨의 아니군요. 황금양톨 얘기는 많이 해주셨으니까 집안의 괴물을 조금 덧붙이자면 괴물이 정보가 없을수록 무섭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 수업을 할 때 모 학생께서 이름을 밝혀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나? 여하튼 모 학생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발표를 했어요. 슬래셔 무비의 살인마 캐릭터는 왜 말이 없는가? 라는 주제를 갖고 팠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이 캐릭터의 특징을 쫙 이 학생이 뽑아왔는데 말이 없다. 일을 벌이기 전에는 숨어서 주인공들을 관음한다. 괴력이 있다. 걸어서 간 속도가 뛰어간 사람보다 빠르다. 무적의 몸빵.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비주얼을 하고 있다. 등등 있는데 이 모든 요소가 사실은 정보가 없다랑 조금 맞닿아 있지 않나 싶어요. 저 예전에 어릴 때 가제트 보다 보면 가제트를 항상 못 살게 구는 그 빌런 항상 어떤 모습이셨는지 기억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오른손만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죠.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습이 안 보이니까 무서워. 뭐 그렇죠. 슬래셔 무비라고 하면 제이슨 제이슨은 항상 얼굴을 가리고 있고 프레디가 있고 그 프레데터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이거랑 비슷한 선을 탔다가 프레데터 설정이 살을 붙으며 독자적으로 나오면서 이 역에서 벗어났죠. 정보를 주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바뀐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느낌이 또 재미있었던 그 학생분이 들어주신 예였는데요. 매니아 카비라는 영화가 있었대요. 혹시 보셨어요? 아마 못 봤을 거다라고 서두를 열더라고요. 인기가 없었대요. 약간 망했는데 매니아 카비는 매트 코델이라고 하는 정의로운 경찰이었다가 배신을 당하고 머리를 다쳐서 살인기가 된 캐릭터가 나온대요. 설정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슬레저 무비 장르에서는 망했다는 거죠. 왜 망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학생들이랑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인공을 이해해버렸어. 그때 주인공을 이해해버린 거예요. 너무 정의로운 경찰이었는데 나라에 배신을 당하고 머리도 크게 다쳐서 이제 어떤 부위가 마비됨으로써 살인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다 알아버리고 나니까 맞습니다. 압도적인 무서움이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영화 볼 때 되게 어두운 밀폐된 대저택에 되게 어두운 밤에 이런 집안의 괴물 시리즈 장르의 영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저 집에 모든 전구를 다 켜고 싶다. 팍 하고 한 번에 불을 딱 켜고 싶어. 그러면 정말 안 무서울 텐데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습을 너무 기괴한 것 같고요. 세 번째 청취자에 대한 케어가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좋게만 봐주시니 감사하죠. 나쁘게도 보겠습니다. 방금 그 농담 우리끼리만 재밌는 거 아시죠? 이러지 맙시다. 아무튼 램프의 진희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뭔가요? 램프의 진희라고 하는 제가 설명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장르에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국문 번역으로는 아마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주전자에서 나온 진희라고 번역이 돼 있고요. 다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것 같고 이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원이고요. 그다음에 주문이 있고 교훈이 있고 즉 이 장르 설명에서는 늘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소원 주문 교훈입니다. 소원과 주문과 교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란지 교수님이 이제 아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혼자 있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집에 있다가 모든 육아와 이런 거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학교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집에서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들다가 갑자기 눈물이 주름 나고 막 엉엉 울다가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다음에 잠이 들어요. 모두 다 사가지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바깥에 있는 별 하나가 반짝 빛나요. 다음날 아침에 이러다 보니까 싱글 시대로 돌아와 있어요. 그 모든 역사가 다 바뀐 거예요. 결혼을 한 적이 없었고 아이도 없었고 그러면서 교수라는 이제 직업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일도 너무 많이 할 수 있고 일을 하는 대로 크레딧도 다 올라가고 본인의 시간을 본인에 만끽할 수 있는 거죠. 완전 좋지. 근데 이 신나가 너무 신나서 홍남지 교수님은 더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이 장르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고요. 중간점에서 반드시 어떤 타격이 옵니다. 굉장히 다들 아실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타격. 집이 이렇게 넓었나? 라든지 아니면 너무 조용해 라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몇 인분의 음식을 만들고 네. 빨리 와서 먹어 했는데 아무도 아무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러고 웃는데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웃다가 울어요? 아 그것도 좋죠. 많이 나오죠. 순댓국이라든지 수오탕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러면서 돌아갈 방법을 찾게 되는데 돌아가는 게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든 어쨌든 돌아가게 되고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다. 라는 게 이 장르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네. 이 소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고 싶어 그게 되게 강렬한 소원이자 어떻게 보면 주문인 거죠. 주문이라기보다 사실 이건 스펠이라고 스펠을 주문으로 번역되는데 매직 어떤 종류의 마법 싱글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건 다 원상태인데 나의 스테이터스만 싱글로 돌아가 있었다. 이런 종류의 어떤 마법이 이루어진 거 그리고 교훈 그 교훈은 결국은 늘 그냥 원래의 나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 늘 똑같은 인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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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가 아니야. 늘 똑같은 교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장르고요. 뒤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교훈을 가만히 보면 창작자들이 안 넣으려고 매우 노력을 해요. 초반에 왜냐하면 막말로 구리거든요. 일상의 소중함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나는 그냥 이분이 싱글로 돌아간 다음에 인생을 구가하면서 멋지게 여왕으로 거듭나는 걸 그릴래 라고 하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중력이 계속 이야기를 유도해요. 원래대로 돌려야 하지 않나 돌려야 하지 않나 그런 게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병맛으로 비틀기 딱 좋네요. 그리고 아주 행복했어. 그것도 얼마 못 가요. 그것도 패턴이 굉장히 다 하면 몇 번은 재밌는데 2시간짜리 영어로 불가능한데 웹툰 한 편이나 단 편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죠. 병맛이라는 게 원래 웹툰에서만 가능한 이유가 분량을 길게 뽑을 때 병맛이니까 그 힘을 잃기가 쉽죠. 뒤트리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웹툰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영화 중에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딱 이런 마법의 약물을 먹고 평생 동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젊음을 계속해서 갈구하기 때문에 그 여자 두 명에게 그런 약물이 주어지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이 둘은 교훈점을 스스로 얻기보다는 보는 사람이 교훈을 얻게 돼요. 관객들이 그들은 주인공 둘은 교훈점을 결코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거든요. 난 더 살 거야. 난 더 살 거야. 그러면서 계속 둘이 경쟁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병맛으로 가는데 교훈을 직접적으로 이 주인공들이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럴 수도 있군요. 좋은 예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중력이 작용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을 부정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너의 삶은 가치가 없어 라는 말을 난 쓰레기야 라고 나는 말할지언정 그래 넌 쓰레기야 라고 굉장히 욱하거든요. 아니야 나의 이런 비루한 삶에도 가치가 있어 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어떤 마법을 통해서 일상을 벗어난 것에 미덕을 칭송을 해버리게 되면 그럼 여기 있는 우리는 뭔데 가 돼버리는 거예요. 관객들이 관객과 이 이야기를 보는 사람 어쨌든 전부 다 그러면 일상이 소중하지 않단 말이니 가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의 삶이 소중하단다. 어떤 매직이 있더라도 결국은 일상으로 다 돌아오게 되고 네가 부자가 되건 백만장자가 되건 결국은 너는 지금과 같은 삶을 원하게 될 거야 라는 위안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지난번 시간에 했던 황금양털을 들으시면서 영웅의 여정 12단계 편 궁극의 플롯의 그 편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맞아요. 오늘의 이 램프의 진이 이 램프의 진이 주전자에서 나온 진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좋을 편은 과거의 궁극의 플롯 초창기에 변증법적 플롯 혹은 나선구조 플롯 이걸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면 한 바퀴 돌아 원자리로 돌아왔지만 옆에서 보면 나선형으로 한층 올라가 있는 그래서 원래와 달라지지 않은 원래 시작할 때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왔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는 변화하는 깨달음의 플롯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랑 거의 통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저는 이거를 약간 단편 짤 때 참고하면 좋다고 권하는 편이에요. 단편 아이디어가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이거는 24페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마법을 주어져서 나는 예를 들자면 늘 소극적이고 말도 못하는데 말을 잘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말을 다음날부터 너무 잘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성공하는 얘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되게 좋네요. 말을 너무 잘하게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결국 나의 아내는 어떤 말도 남지가 않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까 시를 쓸 수 없게 되었어.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이 말을 잘하는 달변의 재능이 없어져도 되니까 나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래.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되기 마련이고요. 너무 좋은 팁이네요. 단편을 쓰기 어려운 분들은 지금 현재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본능적인 바람을 가지고 그냥 한 번 설정해보시면 일단 시작될 수 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몇 가지 예시가 막 떠오르는데요. 예예. 예시를 막 던져주세요. 일단은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같은 것도 그것도 그렇네요. 사랑은 블랙홀이 가지고 네. 사랑은 블랙홀 다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웹툰 웹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계속 타임리프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 처한 환경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터널 선샤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잊어버리고 싶어 연애와의 기억을 그런데 결국에 이 기억이 없어지는 게 맞아? 라고 그 기억을 잊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죠. 그렇죠. 이 장르의 굉장히 오래된 영화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본 것 중에 빅이라는 게 있어요. 빅도 있죠. 갑자기 어른이 되어버린 소년. 네네.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는 커지고 싶어 라고 했더니 진짜로 커져버린 이야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장면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좋은 장면인데 그런 거 있고 여기서 또 조금 재미있는 거는 세 가지 소원, 주문, 교훈 외에 한 가지 플러스 알파 요소가 들으면 웃으실 텐데요. 절친한 친구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요. 이게 왜 나올까요? 절친한 친구요. 만약에 절친한 친구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일상에 일상에 존재하지 않는 마법이라는 거를 설정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남지 교수님 자꾸 모셔와서 죄송합니다. 홍남지 교수님이 눈을 떠봤더니 10년이 젊어졌어. 10년이 젊어졌잖아. 이거 10년 전에 내가 뭐뭐했던 뭐고 뭐고 저 표정은 10년은 부족한데 아 20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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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죠. 좀 넣어주세요. 그럼 수능이 막 끝난 이런 시점 여하튼 그런 걸 본인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재채기를 할 때마다 살이 빠지는 마법이다. 그러면 재채기를 했더니 1kg가 빠졌잖아. 막 주인공 이러면서 독백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아 그렇네.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놀란다. 다음 시퀀스 마주 앉은 친구 그래서 지금 네가 재채기를 하면 살이 빠진다는 거야? 날두한데 정말이야. 너라면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은데 막 그러면 이제 뭐 나니까 믿지 네 말을 누가 믿겠니 라는 절친한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 설명을 해줄 친구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피디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짤짤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짤짤이 맞나? 짤짤이 맞았나? 용어가 있대요. 뭐냐면 영화에서는 쓰지 않는 예를 들면 그냥 이미 다 봤는데 꼭 한번 다시 설명해주는 그 친구 예를 들면 밥을 먹고 있는데 가족들이 아니 그래서 네가 이래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네. 그 이유가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는 집중해서 보는데 TV는 틀어놓고 딴짓 하잖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언제 딱 봐도 상황이 이해가 돼야 돼서 맞아요. 짤짤이를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식사씬이 항상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식사씬, 커피씬 되게 많은 이유가 지금 이 절친한 친구의 기능을 언제든 넣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이 장르에서는 플러스 알파 요인은 절친한 친구 이 절친한 친구는 또 어디서 활약을 하게 되냐면요. 중간점에서 주인공이 정점을 찍어요. 이제 그 마법의 정점을 찍고 도치되어 있을 때 그 친구에게 와서 가만있다. 너 변했어. 내가 뭐가 변했다는 거야? 나 하나도 안 변했어. 옛날에 네가 아니야. 정말로 네가 원했던 게 이런 거야? 그럼 당연히 이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뭐라 그럴 거면 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내지 마 그럼 친구는 저희끼리 돌아가죠. 그런 다음에 주인공은 잠시 침묵을 지키지만 잘한 거야. 나는 새로운 세계에 적용해야 하니까 막 이러는 그런 역할의 절친한 친구인데 결국은 절친한 친구가 다시 돌아와서 도움을 주긴 합니다.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집안의 괴물을 붙이고 싶네요. 그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재밌겠다. 재밌네요. 좋습니다. 어떻게 이 램프의 진이 장르에서 더 해주신 말씀은요? 제 얘기라기보다 이거는 블랙 스나이더 선생님의 말을 저는 그냥 옮기고 있는 것 뿐인데요. 더 전해주신 말씀은 주의사항으로 주신 게 두 개 이상의 주문을 함께 쓰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쌤 젊어지는 몇 년 말고 딴 것도 쓰지면 안 된다고요. 아, 네. 하나만 쓸게요. 혼자 있게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그 두 개 이상이 되게 되면 일단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두 개가 연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10년 젊어지면서 외모가 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든지 이게 뭐야? 라는 느낌이 들죠. 우리도. 이 맥락 없는 변화는 무엇인가. 아니면 빛 같은 경우에도 몸만 커졌다가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건데 몸이 커지고 부자가 되었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또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법을 너무 강력하게 쓰지 말아라. 주인공의 욕망을 한 가지로 좀 압축해서 좀 주제를 확실하게 보여줘요라라는 뜻 같아요. 네. 최근에 제가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변주가 하나 있네요. 네. 듣고 싶어요. 미녀는 괴로우를 보게 되면 네. 외형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지금 이 램프의 진입 플롯으로 풀어냈는데 맞아요. 마지막 순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 내면적인 원래 가치를 발견하는 식으로 비틉니다. 네. 이게 그래서 설정 그대로 원래 상태로 똑같이 돌아가야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중요한 가치를 재발견하는가 이걸 잘 활용하시면 몇 가지 변주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파랑새죠. 파랑새. 교훈은 결국 파랑새. 교훈은 사실 우리의 곁에 있었어. 그렇죠. 사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미지를 활용한 예술에서 비주얼적으로 독자나 관객이나 이런 분들이 호감을 느낄 만한 종류의 캐릭터 디자인으로 변화한 상태로 왔는데 다시 그 전으로 돌리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변주를 썼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사랑한 블랙홀은 상황을 가지고 이 플롯을 만들었어요. 그럼 상황을 돌려놓는 건 문제가 없는데 민혁는 괴로우 같은 경우는 다분히 미소진인적인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 세태를 꼬집기 위해서 쓴 거라고 일단 변화를 해보자면 외형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외형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데 대중작가 혹은 편집자 혹은 잡지 입장에서 모종의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 매체적 상황에서. 그렇다면 외형이 변하기 전에 그 주인공이 갖고 있던 원래의 미덕. 그것을 잃게 했다가 다시 찾는 식으로 이 장르를 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렉에서 피오나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아주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오나가 얼굴 외형이 바뀌지 않고 바뀌었었는데 원래의 모습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이었죠. 그렇죠.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 매체에서 저렇게 유지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얘기하자면 그런 평도 아티클도 본 적은 있어요. 민현은교로가 인기 있는 작품이고 슈렉이 좋은 작품인 이유 이런 식의 맥락도 있긴 있었어요. 분명히 작가에게는 꽤 생각해 볼 만한 변주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블레이크 스나이더가 얘기하는 게 있지 않나요? 뭐요? 램프의 지니요? 아직 안 끝났나요? 램프의 지니에서 더 전해주세요.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 아 그렇죠. 예를 들자면 아주 원형적인 걸로 돌아가자면 신데렐라예요. 12시가 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지켜져야 되는 일인 거죠. 하지만 그것도 약간 변주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또 깨지기 시작하죠. 깨지기 시작하죠. 규칙이 부여된다는 정도가 재미있는 원칙이겠네요. 그게 규칙이 없다면 그 마법이 의미가 좀 약해지죠. 맞아요. 이게 그거랑 같은 거예요. 집안의 괴물에서 집이 규제 요소가 되듯이 이제 램프의 지니에서는 마법에 따르는 룰들이 이제 주인공을 얼검에는 초반의 장애물이 되죠. 나중에는 상관없어지지만. 그치. 집안의 괴물인데 집이 배틀그라운드 맨만큼 넓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망가지 외적이 있어. 너무 재밌네요. 이 램프의 지니 장르는 양 작가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특별히 재미있게 설명하시는 장르였기 때문인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네. 네 번째 거 가볼까요? 네 번째는 과연 뭔가요? 이거는 제가 별로 그렇게 지극히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래도 되나? 네 번째는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문제라는 장르이고요. 요약하자면 작고 평범한 주인공이 있는데 매우 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나는 평범한 청광대의 교수인데 또 홍란지 교수님을 모셔옵시다. 평범한 교수인데 아 좋다. 네. 어느 겨울에 저번에 이제 방송하셨던 걸 또 따오죠. 네. 겨울에 혼자 이제 당직을 서려고 출근을 하셨어요. 이종봉 교수님도 원래 나오셔야 했는데 아 제가 지금 집에 달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꼭 데려가야 한다. 괜찮아요. 저 혼자 당직 설게요. 근데 마침 그때 다른 출근하신 다른 전공의 교수인데 한 분도 안 계셔요? 혼자 계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집안의 괴물 아닙니다. 아직은. 아 그리고 학생들이 한 몇 명 나왔어요. 네네네. 눈이 참 많이 오네. 아 이러다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그 말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눈사태가 시작되는 거죠. 학교가 눈에 파묻힐 위기가 됐고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두 갈래밖에 없는데 올라가는 길은 이미 망했고 내려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내려가는 길이 차단당해서 이렇게 되면 차를 버리고 학생들을 모두 인솔해서 걸어서 이 산을 넘어야 하는 거예요. 지산리조트 길을. 어떡하지? 작은 홍란지 교수님께는 너무나도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 홍란지 교수님한테 걸려있는 거는 사실은 본인의 목숨만이 아닌 거예요. 본인의 목숨만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나가야 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은 정말로 여기를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큰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약을 먹지 않으면 정말 목숨에 엄청난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한 명이 있어요. 이 학생을 살려야 돼요. 혹은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건 임산부 아, 맞아요. 임산부 많이 등장하죠. 아니면 이제 어린아이, 딸, 아들 혹은 친구의 딸, 기타 등등 흔히 얘기하는 약자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걸 구출을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내야 되는데 개인이 굉장히 무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홍란지 교수님이 램프의 지니를 불러. 아, 예. 안 됩니다. 아, 곤란해요. 네, 곤란해요. 도와줘요, 슈퍼맨. 아니면 알고 보니 이렇게 됐으니 나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겠군. 이러면서 막 벗었는데 안에서 수트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장르가 바뀌어요. 베트카 부르면 안 돼요? 갑자기 김혜수 씨를 바뀌면 너무 작지 않고 너무 강인해 보이고 다 해결될 것 같고 누나 뒤에 숨어야 될 것 같고 비켜. 이러면서 문 다 뜯고 갈 것 같죠? 그래서 세 가지 요소는요. 1번 이 일을 원하지도 않았고 영문도 모르는 매우 무고한 주인공이 나와야 하고요. 두 번째, 갑작스러운 사건. 대체 학교의 눈사태가 왜 벌어져요? 근데 어쨌든 벌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그리고 생사가 걸려요, 여기에. 만약에 본인 혼자의 목숨만이 걸려있다면 그냥 잘 피해 있다가 구조되면 되지 일 텐데 그게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개인, 가족, 단체, 사회의 생존이 걸린 문제여야 이야기의 긴장도가 더 올라가고 홍란지 교수님의 고군분투도 지 살려고 저러지. 가 아니라 어떻게 힘내? 이렇게 진정한 교육자 이렇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한국 영화라고 불리는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국 영화계에서 나오는 많은 영화들이 이 플롯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영화는 한국의 재난영화는 거의 아닌가요? 그렇죠. 해운대. 해운대 같은 거. 그리고 부산행은 약간 변주지만 이틀 안에 있는 것 같고요. 부산행도 이틀이에요, 사실은. 터널도 그렇고. 네, 터널도 그렇죠. 사실 한국과 재난영화가 만나면 거의 이 장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판도라도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맞고요. 약간 왜소하고 작다라는 느낌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모비딕도 약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플롯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예를 많이 안 들어도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무고한 주인공. 그렇죠. 이 주인공은 일단은 능력이 없고 잠재력도 원래는 없어요. 해결을 하기 평범한 사람. 네, 평범한 우리 중에 하나. 그리고 영문도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 내가 옛날에 생물학을 전공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몰라요. 근데 이런 무고한 아무 능력이 없는 주인공이 이런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는 거고 사건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닥칩니다. 아, 이거 그 괴물도 해성 충돌하는 종류의 영화들 다 이런 종류에 해당하죠. 네, 그러네요. 미국의 천조국의 재난영화에도 이런 게 많군요. 재난영화가 대부분 토네이도 같은 것도 네, 네. 재미있는 몇 가지 변주 혹은 예시들이 떠오릅니다. 아, 네. 일단은 대표적인 예시로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떠오르네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미국의 미국과 전 세계의 명운을 둘러싸고 있는 한 가지 아이템을 지나가는 행인인 주인공이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 아니면 그리고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가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것을 희극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이 변주를 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생사에 달리지 않고 뭔가 조금 더 가볍게 무고한 주인공이긴 하지만 훨씬 더 생사를 안 달렸는데 연출과 어떤 상황 설정과 주인공의 성격으로 인해서 정말 절체절명으로 느끼게 만드는 스토리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변주가 뭐가 있냐면 무고한 주인공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숨겨진 힘 이게 없어야 맞는 건데 대중적인 어떤 저 스스로의 기호를 더했을 때 아이엠 히어로 같은 작품이 떠올라요. 아이엠 히어로는 무고하지만 매우 무력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타쿠가 남들 모르게 갖고 있던 유일한 취미가 옆총으로 사냥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적절하게 연출해서 보여줬더니 진짜로 히어로 같은 면모가 돋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숨겨져 있던 이 사람의 특수기술이었어라는 느낌으로 보여주지도 않아요. 맞아요.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뭐라고 하셨죠? 문제. 문제. 이 장르 안에 들어가면서도 너무나 대중적으로 잘 변주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일본만화 아이엠 히어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그래서 그 이름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잠깐 멈칫했는데요. 네.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아이엠 히어로요? 무슨 고인데 아이엠 히어로요? 주인공이요? 저기 있긴 한데 아 뭐 너무 높이 있네요. 여하튼 그 주인공 같은 경우에 계속 옆에다가 지켜야 할 누군가를 붙여주죠. 그렇죠. 얘도 붙고 쟤도 붙고 하면서 맞아요. 그게 이제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본인의 생존이 걸려있을 때보다 가족이나 단체 누군가 타인의 생존이 걸려있을 때 훨씬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아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세 가지랑 조금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황금양털과 아직 다루지 않은 장르지만 슈퍼히어로와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문제라는 세 가지 장르가 조금 헷갈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차이를 보면 좋은 게요. 슈퍼히어로는 일단은 주인공이 힘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히어로가 있고 황금양털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조금 구분을 해보시면 쉬운데 황금양털의 주인공은 목적을 갖고 출발하거든요. 그 미션이 누구가 준 거든 자기가 죽고 뭐 한 거든인데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문제는 이 잔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갑작스럽게 이 위기가 등장하는 거죠. 문제가. 그냥 살기 위해서 벗어낼고 싶기 때문에 목적은 생사 생존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한다. 굳이 죽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대부분은 사실은 죽음이 걸리죠. 그렇죠. 나라의 명운이라든지 굉장히 큰 사건이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이런 종류가 걸리고 내가 죽겠다. 알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가 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추가 요소는 태풍의 눈 이라는 요소가 있고 우호적인 파트너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딴 건 다 하나인데 얘는 왜 두 개냐 라고 하면 이거 두 개가 보통은 같이 가게 되고요. 이건 또 왜 필요한가 아까 그 절친한 친구 못지않게 이것도 장면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수님이 홍남지 교수님이 이제 아까 그런 사태에 있는데 이제 데리고 가는 이제 제자들 한 10명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3명은 죽어서 7명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안 남았고 7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중에 한 명 홍남지 교수님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어요.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악연이었고 어떤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되게 각을 세우던 굉장히 무서운 약간 아 쟤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홍남지 교수님이 같이 이제 막 학생을 이끄는 과정에도 한마디 말도 섞지 않고 그냥 묵묵히 뒤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안 죽고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 친구는 근데 막 또 엄청난 눈보라가 막 몰아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막 이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잠깐만 여기까지 해원리가 무슨 공간인 거야 여기가 무슨 에베레스트입니까 왜 이런 거 그랬냐면 해원리가 그렇게 수월은 아닙니다. 이종복 교수님이 벚꽃 묻지 않게 무서운 것이 눈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차관한 저의 아이디어를 거기서 주셨는데 여하튼 오해하지 마십시오. 잠깐 이제 그 눈 그 막 홍남지 교수님이 아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이쪽으로 그러면서 팔을 확 잡아당긴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그 1학년 때부터 악연을 쌓았던 친구인 거죠. 적인 줄 알았더니 조력자였구나. 그럼요. 그래서 그 약간 토굴 같은 곳으로 어떻게 눈을 몸을 피한 거죠. 바람이 막 불 때 어떻게 저 밖에 애들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걔가 미쳤어 지금 나 다 죽는 이런 소리질려고 나는 애들을 구해요 그럼 갈기면서 이제 정치를 잘해 여기서 교수님이 어떻게 되냐 막 이러서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침묵이 흘러요. 그게 바로 태풍의 눈입니다. 어떤 막 눈보라가 흐쩍 잠깐 쉬는 시간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친 다음에 밖에는 막 눈보라가 치는데 이 토굴은 어쨌든 안전한 거예요. 조용히 가만히 둘 다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가 교수님이 한마디 해요. 그래도 교수라고는 불러주는구나. 학생이 또 가만히 있다가 교수님을 교수님이라 부르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적도 없고 연기가 연기죠. 연기가 사실 교수님이 싫어한 게 아니었고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교수님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어서 그 이후로 제가 교수님께 무슨 얘기를 하면 교수님이 계속 저를 어떻게 보실까 걱정돼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난 너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 적대자가 토굴로 몰아닥치거나 해갖고 곰이 나타나는 거야. 곰이 나타나는 거야. 곰이 도대체 혜원님 뭐라고 보시는 거죠? 북극곰이다. 청강대는 어디에 있는가? 여하튼 그런 태풍의 눈은 태풍의 눈이 그거잖아요. 바람이 몰아칠 때 유일하게 조용한 한 순간에 그 지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피해에 있을 때 우호적인 파트너가 같이 감정 교류가 이루어지고요. 방금 제가 얘기를 막 썰을 풀고 있을 때 두 분이 분위기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했듯이 보통은 로맨스가 펼쳐집니다. 거기서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사제간의 정으로 조금 치환을 했는데요. 비스토리죠. 비스토리. 그렇죠. 상황 설명 한숨 돌릴 기회이자 이제 주인공인 홍남지 교수님의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이 거기에 발생하는데 왜 푸냐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죽을 거거든요. 사과플렉이죠. 네. 죽거나 아니면 정말 큰 위기를 겪어서 그 학생을 위해서 몸을 바치게 되는 더 바치게 되는 어떤 그러면 독자들의 감정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순간이 더 응원을 받기 위한 네네. 태풍의 눈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풍 강풍 초대형 강풍 완전 강풍 울트라 강풍 해봤자 그냥 뭐 별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쉬어가고 감정을 쫙 잔잔하게 풀어준 다음에 후려쳐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매 장르마다 어떤 그 방식으로 전달해주고 계신지 감이 오시죠? 각 장르에 핵심 요소를 할 수 있는 것 두세 가지 네. 추가 요소를 할 수 있는 건 하나 전달해주고 계신 건데요. 핵심 요소는 이 장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냐면 추가 요소는 보통 이 장르에 있는 작품들이 가져가는 경향들을 얘기해주시는 장치들을 얘기해주시는 거라 보실 수 있고요. 되게 재밌네요. 진짜 연기가 더해지니까 이런 게스트는 처음이야. 그러니까요. 연기 너무 짱이에요. 이런 게스트는 처음이다. 저는 홍남지 교수님을 주인공으로 쓰는 거에 조금 꽂혀서 약간 단편집 같은 거 내야 될까 봐요. 재밌네요. 저 로열티 주세요. 방금 말씀하셨던 감정의 어떤 기복 특히 태풍의 눈 같은 경우는 이 장르만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이 약간 원칙 원칙으로 저도 많이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 왜 그 액션 같은 거 콘티를 짜오잖아요. 이상하게 액션을 좋아해서 액션 콘티를 짜왔는데 액션이 안 살아요. 이래서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경우거든요. 액션의 빠르고 강력하고 멋진 컷들을 나열해요. 하지만 액션이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빠름을 보여주려면 아주 정적인 순간을 반드시 그 전과 그 전에 그려줘야 되거든요. 액션 전이 멈춰 있어야 되고 액션이 벌어진 그 결과가 멈춰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빼드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감정도 저는 일종의 액션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앞부분의 불화와 클라이막스의 슬픔 사이에 그런 태풍의 눈이 있어줘야 김태권 작가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전체 플롯의 커다란 굴곡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내가 무릎 꿇는 것은 추진력으로 이 부분은요. 그 부분을 해결해주는 게 태풍의 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네요. 홍란지 시리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연구를 해오게 연구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애드립으로 해야 재미가 있지. 지금부터 애드립이시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현란한 애드립이라니 원고도 없고요. 지금 이분이 그냥 막 연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애드립으로 해야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도 그냥 맨손으로 오겠습니다. 연기가 이 정도면 거의 제정신이 아닐까 다음번에 로맨스 나오는데 홍란지 교수님의 로맨스편 기대해주세요. 기대됐다. 그래요. 지금 이제 저희 두 개 했잖아요. 아휴 또 끝났네요. 두 개 했는데 하시게 됐다? 큰일났네. 이럴 줄 알아서 사람들이 예상하신 대로 됐습니다. 진짜 5회 가겠네요. 좋아요. 큰일났네. 다음 또 한 달이잖아. 한 달. 사람들 되게 현기증 나겠다. 사실 저는 몰아서 녹음한 다음 몇 초에 걸쳐서 내보내고 싶지만 홍란지 선생님이 한 달 사이클을 몹시 아끼세요. 네네. 애정하시죠. 맞힘 산책 다음은 꼭 외웠어 외웠어. 묘한데 꽂히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나요. 롱터뷰. 멋지네요. 롱터뷰입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깝다. 다음 맞힘 산책 때는 그러면 세이브 더 캣의 5번 6번 제목만 알려줘요. 5번은 통과의리에 홍란지 교수님이 저도 매우 좋아합니다. 박형동 교수님도 좋아하시겠네. 박형동 교수님 모실까 저희 학교에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통과의리에 여러분 바이바이 베스파라는 멋진 작품을 그리셨던 박형동 작가님이 통과의리에 오디러브스토리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음 달 맞힘 산책을 기대해 주시고요. 진짜 현기증 나네요. 현기증 나네요. 감질맛나시겄네. 오늘의 방송의 총평은 저는 이 게스트 이 게스트의 새로운 무기 연기력 점점 불을 뿜고 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맞힘 쫙 보여주고 계십니다. 홍샘 어떠셨어요? 언제나 양해석 작가님께서 저희랑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이런 식의 롤을 해주세요. 역할놀이를 혼자서 해주시거든요. 눈치채지 못했어요. 일상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네. 일상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완전 방송용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한 사람이잖아. 평소에 이렇게 하시다니 놀라워. 이게 저는 사실 걱정도 했어요. 아 그래요?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1위 한 3역 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아 근데 그게 매우 재밌습니다만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방송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아 너무 덕후스럽다. 와 미친 연기력 이 사이를 정말 가르기 어렵습니다. 발음 잘하셔야 돼요. 미친 연기력? 미친 연기력. 아 미친 연기력. 그러나 오늘의 방송에서 후자임이 밝혀졌다. 매우 안심했습니다. 네네. 즐거웠습니다. 아 저도요. 너무 재밌네요. 강연희 선생님 어쩌록 그 일상의 스트레스를 녹음하시면서 푸시길 바라며 아 네네네. 모두 홍남지 교수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막 굴려도 불평을 하지 않는 주인공이 있다는 이것은 마치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이것은 마치 더 굴려주세요. 감독과 페르소나 배우처럼 양혜린 선생님의 설명은 언제나 홍남지 배웠고 함께합니다. 네네. 자 잊지마서 인사를 드릴까요? 네. 청강모나 산업대교가 중환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 스쿨에 마침 산책 오늘은 세이브 더 캐크 두 번째 책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는 롱톱이죠. 네 롱톱입니다. 이은희 작가님의 롱톱입니다. 우와 어바둥둥 내보름이 주옥같은 작품들을 많이 내주신 이은희 작가님의 롱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만화갈등곰이었고요. 저는 홍남지였습니다. 양혜린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